재택근무로 구설에 오른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이 경질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송 부회장이 소신과 철학이라면서 경총의 방침에 역행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송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장이 경총 업무를 지휘 관할하고 부회장은 보조하는 것인데, 부회장이 많은 관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관료 출신인 송 부회장은 최저임금 논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끝내자는 경총의 입장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로 논의의 장을 옮기자고 주장해 무리를 빚었습니다.